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아 뭐 날씨가 이렇게 더워 형 너무 더워 이거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이쪽으로 오시면요 학생 학생인가 봐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서 가요대 축제 열리는 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이거? 이거 뭔데? 요즘 그 제일 잘 나가는 아이수 아메리카노 그거 아니여 뭐 또 그거 저거 뭐 또 가서 또 사먹으려 형이 문명이 떨어진 거야 그거는 직접 가서 딱 이렇게 커피 원동 있잖아요 달아가지고 이렇게 싹 달아가지고 싹 먹으면은 시원하게 싹 내려가 그거 하면 되는데 뭘 가서 병을 또 형 마시는 거라고 막걸리 밖에 없으면서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다고 알았어 알았어 몰라 나는 몰라 그냥 집에서 먹어 아니 아니야 남동이 아니야 남동이가 누구야? 남동이가 누구죠? 내 그 사는 곳에 그 젊은 천년이 있어 남동이 맞네 개가 개야? 남동이 아닙니다 뭐 누구야 그럼? 니네들 누구야? 안녕하세요 어우 눈부셔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입고 다니냐? 아 네 아니 목걸이 멋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이 괜찮아 왜 내 스타일이야 형이 좋아할 스타일이거든 아 이거 내가 서식적에 참 많이 하고 얘기했는데 괜찮더라고 내 서식적 보는 거 같더라고 우리 그 철인이 형도 옛날엔 많이 꾸미고 다녔어 그러니까 한참 그럴 때야 그럴 때 그 꾸밀 때 젊어가지고 한참 뽐부리고 그러고 다닐 때인데 그때 아니 누구야 당신들? 아 네 저는 그 조울호라고 합니다 조울호?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고요 아 가수? 여기 근처에서 가수야 세상 좋아 여기 아 여기 어쩐 일로 왔어? 전국노래자랑을 한다고 해서 여기다 전국노래자랑 여기서 해?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그 강당에서 충분히 하지 어 아 거기서? 아니 뭐 정자나무 밑에선가 거기서 충분히 해 아니 근데 그거는 일반인이 나와서 노래를 해야지 그거 트로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면 쓰나 그거 호시씨가 아직 데뷔를 못하셔가지고 아 데뷔를 못했어 조울호입니다 조울호 조울호? 잠깐만 가수가 이름을 제대로 몰라? 매니저입니다 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야? 제가 가수가 아니 근데 어떻게 매니저가 더 연예인 같아? 이름이 연예인입니다 또 전국을 찔러 찔러 아니 그냥 장난 농담이었이다 농담이에요 농담 사인 한 장 해드릴게요 사인 아니 우리 필요 없어 아니 그거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참 부끄럽게 싫어 나는 영웅이가 좋지 영웅이 아 영웅이 참 좋지 난 찬원이 찬원이야 찬원이 좋아 응 아무튼 잘 나가가지고 차라리 미스터트럭 그런 데를 나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라 감사합니다 가수한테 이런 거 나는 안 해줘? 한 장 더 한 장 더 아유 멋있네 여기 사진이 멋있어 제가 본선에 꼭 진출하려면 야 이거 얜 포즈가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네 골반 이렇게 나와있어 미리미리 저 여자친구 괜찮네 보기 좋아 직접 주신다 헛봉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기 보기 좋아 참 좋네 저는 오늘 뭔가 느낌이 좋네요 이 동네에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좋은호 최고! 감사합니다 아버님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이번에 정말 본선에 진출해야 될 텐데 매번 떨어졌었거든요 진짜 긴장 많이 되시죠? 우루씨 그거 아시나? 인생은 길어요 아 잠깐 떨어지고 멈춰있더라도 예예 뭐 괜찮아 우리 형이 다리는 짧아도 인생은 긴장으로 그럼 그럼 내가 소식적에 정말 실패 많이 해보고 잘해봤거든 괜찮더라고 나 봐봐 멋있잖아 네 창창하잖아 아유 그런거야 하자 하자 전국노래자랑 하시면 꼭 보러 오세요 어 아유 그래 한번 보러 갈게 사인도 주셨는데 전국노래자랑이면 이게 마을 홍보 효과에는 최고인거에요 어 그거는 세봉 1위를 우리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거나 그래서 오늘 내가 기분이 벌써 좋아 그래서 온 동네방네 다 외치고 다닐거야 이 사람들이 노래를 자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영상은 세봉 1위 주민들의 전국노래자랑 도전기를 담은 열흘간의 기록이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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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형들 형들 일어나오세요 형들 일어나오세요 뭐야 왜 아 혹시 제가 학교 가지러 다큐 찍고 있는데 형들 좀 찍어도 돼요 응 응 응 찍어도 되는 거예요? 응 아구 아 너 맘이 5 9 4 5 5 9 4 5 3 2 6 3 2 6 밥 아 밥 밥 귀 나 응 맛 굿 굿 굿 굿 굿굿 응 응 응 해 자 자 자 응 아 에어욳 아 머 늑 새 와 아 선 님 선 님 선 님 선 파이 파이 포 포 아 귀 귀 귀 귀 너 시트 나 귀 나 귀 시트 너도 귀? 귀 귀 오 참 오늘 날씨가 진짜 걸을 때 윤 씨 홍 씨 아니요 조 씨 조 씨 왜 왔 왜 왔냐고? 너무 어르신한테 말 버리지 뭐야 그거 왜 왔어요 여기에서 정우노를 자랑한디야 아 아 그래서 나나십 나나십 나도 나가고 싶어? 아하 확실히 잘하네 정우 이게 어 아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말투잖아 그치? 언 해 언 해 언제 해 그거까지 줄여? 언 해 세 글자에서 두 글자로도 줄여? 너머십 넌 뭐 부르고 싶어? 넌 머리 감고 싶어? 너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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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됐어 해 어허 이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형 해 어허 마스크 마이크 마이크 프로답지 못하는 놈들 쑥 쑥 쑥 빠해 맞아? 쑥 빠해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빠해 빠해 미안해 물만 했게 잠부 이놈이 자식들이 아주 좋아 너 해 너 해 너 해 너 해 너 나야 너 너 누군데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해 너 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얘네 뭐하는 애들이야 모르겠어요 얘네 뭐하는 애들이야 너 가만히 찍고 말지 마 잠깐만 우리 어른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나 난 이거 안 해 아버지 저 다큐 찍고 있어요 난 난 오늘 날에 기분이 좋아 됐어 우리 형 괴롭히지 마러 갓 해 갓 해 우리 형 괴롭히지 마러 갓 해 갓 해 내가 찍어줄게 어 너 지금 분량이 너무 없대 어 쑥 쑥 쑥 정신화 딱 촬영 야 헹굴 물이 없잖아 너귀 나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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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도 괜찮아 너귀 나귀 굿 도생 어? 도생? 토생 토마스 같이 생겼어 싸가지 없는 놈을 봤는데 아니 그러면 노래 한 번 불러보죠 두 배가 네 하나만 불러줘 나부터 먼저 불러볼게 어 나는 선곡이 남달러 아유 노래방에 있으면 저게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아 이 노래 내가 요즘 너무 좋아해 띠띠녀 이거 알아? 뭔 노래야? 이거 뭔 노래야? 나귀 여기 오고 있잖아 예 예 예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만 준군요 나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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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있는 걸! It's so bad, it'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 할까요 나는 시스틱 마카라의 러비 서로를 비축 우리가만 높이 더 빠져 깊이 넌 내게로 넌 내게로 숙제한 꼴로 딸 아이 잘해 렐렐렐렐렐렐렐렐렐 내 조카가 진짜 팬이야 아이브 러브다 아이브, 아이브 순간 부 러브다 아이브, 아이브, 순간 부 부가 부시돌립이야 요즘에는 끝에부터 맞아 맞아 토노 잘 토노 잘 토노 잘 토요일 뭐? 토마스 노래 잘한다 싸가지 한 건데 오케이 질 수 없잖아 철이니엄 보자 보자 재밌게 가 재밌게 뭐 노래 불러야 돼? 결생 결생이 뭐야?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 이거잖아 그거잖아 걔 그때 춘순이 춘순이랑 결혼한다 만다 했다가 꿈뚝 갈 거야 춘순이 천란 천란 아 결혼까지 생각했어 왜 또 아티비어를 꺼내고 그러냐 아 아 춘순이 아 그 얘기는 조금 내가 그렇네 근데 그만 울어 형 이제 많이 울었어 그거 난 그,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좀 그래요 바로가 간주 점프 아 무리만 어쩌나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이 좋아 어쩌나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너 집 말이라고 싶지만 너 집 꺼고 있고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춘순아 답답하게 내 마음을 못 부르겠네 아휴 난 못 부르겠어 아휴 진짜 그때 그러니까는 아휴 운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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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도 노래한다고 운호 운호 무슨 노래 내가 예약해줄게 무 무 무 아휴 또 한 번 보여줘야지 연습해야 할 거 아니야 해봐 해 아이 좋아 그렇지 이게 나와야 돼 이만한 반주가 없어 헤이 웨이시구 비 비 무조건 무조건이 아휴 뭐야 귀찮아 귀찮아 얘기 끝이야 무 썬 무 썬 썬 썬 아휴 홍씨 아휴 아 이제 무대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메이크업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물도 묻고 이거 그럴 때는 두껍게 발리지 않고 얇고 가볍게 밀착되는 네오 쿠션이 있다고 어? 아니 이건 스웨프스 기능으로 다른 거 유분으로 얼룩지지 않고 깔끔한 표현이 가능한 네오 쿠션? 더우시죠 목은 괜찮으세요? 목 마르지 않으세요? 아 예인씨 예예 나 늘 마시던 거 좀 줘봐 마시던 거 긴장 많이 할 때 드시는 걸로 응 그걸로 줘봐 이번에 한라산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좀 더 도수가 센 게 필요할 거 같아서요 아 뚜껑은 그저 아까 바꿨어요 뚜껑을 아까 바꿨어요 이따 마시도록 하지 예예 원래 뭘 마시질 않아 물 말고는 안 마시는데 죄송한데 아티스트님한테 그런 질문을 좀 참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예인씨 예의가 없어 평소에 막걸리만 좀 주로 드시고요 소주는 완전 배지 않으시는 편이고요 막걸리 주량은 한 병 반 정도 드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안 해요 아 예인씨 네 아 근데 난 정말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 어떤 점이 왜 나는 본선까지 못 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무대매너 그 다음에 무대 퀄리티 조금 많이 딸리지 않나 싶습니다 의론님을 위해서 제가 특효를 좀 준비해봤는데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 특효가 있으면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러게 그러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드는 게 그렇게 한번 어떻게 뭐 연습을 좀 해볼까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여기가 무대라고 치고 한번 올라가서 해볼게 특효 준비를 응 오케이 나 목이 좀 마른데 목이 마르시구나 응 됐습니다 오오오오 아 맛있다 음 그럼 한번 해볼까 괜찮으세요? 응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응 그러면은 저기 노래를 한번 해볼게 제가 특효를 준비 바로 해드릴까요? 응 30분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래 특효 특효 이거 하나면 전 본선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 그래 그래 자 간다 잠시만 잠시만 선공개인가요? 아니면 원곡인가요? 아 이거는 커버곡 커버곡인가요? 어떤 노래?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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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시는구나 5 6 6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 여러분 추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?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특급 사랑이야 이 정도만 올라갈 수 있을까? 좋았어 너무 완벽합니다 닦아 드릴까요? 어우 역시 이게 확실히 무대 조명이 있으니까 훨씬 더 풍부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닦아 드릴게요 목은 안 마르세요? 목 좀 마르네 목이 생명이니까요 쏠 거면 제대로 쏴 웃기게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됐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아유 어떡해 저 우아한 꼬라지를 매일 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인이가 저를 뭐 존경하고 뭐 저처럼 되고 싶어 하죠 잠시만 저 전화 한 통만 어 아 예 여보세요 예예 아 전참씨요 아 전참씨가 들어와 아 네네 아 저희가 다음 10일 뒤에 아유 스키니스틱 한번 해봐야겠다 오로씨가 네 전국노래자랑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 그게 좀 그거 다 아 아 예예 아 네 알겠습니다 루님 그 어 전참씨 캐스팅이 들어왔는데요 아 전참씨 캐스팅이 들어왔어? 네 저보고 나와달라고 아 아 그냥 매니저 그 제가 지금 급하게 매니저를 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예인씨가 나가겠다고? 제가 유명해지면 그러면 같이 나가면 안 돼 같이 유명해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제가 그때 전참씨를 어 전국노래자랑에 팔로우를 붙게 할게 어 괜찮다 예인씨 저로 인해서 어 잠시만요 아 네 여보세요 아 예예예 아 그 명품 브랜드 행사가 들어왔다고요 아 혹시 그 브랜드가 혹시 라다니? 아 예예 라다니 버리니 알겠습니다 네 라다니 버리니 그 제가 지금 어 너가 들어왔어 또 지금 피사 브랜드 아 아 저기 피야 광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비야 피야 피랑 비 둘 다요 아 둘 다요? 어 그래 빠르게 좀 촬영을 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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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린 광고가 의로 형 때문에 참 수없이 쌓여있는데 의로 형은 알까요? 폭죽을 터뜨리면서 딱 등장을 해볼까? 폭죽 바로 좀 아까 얘기했잖아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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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해가지고 너랑 깜빡해서 못 찍어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버님 아 잠깐만 내가 못 찍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의로 씨는 내가 보면 그냥 못 지나쳐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트로트 가수 예예예 맞습니다 우리 뭐 주도는 아 아버님 맞습니다 예 알잖아 원래 이 세봉 1위 마을 그 트로트 가수는 우리 피처린이었어 아이고 아 그러지마 아 그러지마 아 아저씨 어떻게 노래 한 곡 한번 오더를 안 뜨고 노래를 시켜 아 예수 나는 좋아 아 파이 아 파이 투 식스 세우 네이트 꽉 낀 장바지 갈아입고 거리를 나선다 여기까지 할 거 몰라 아 그 충분해 아버님 아 저희가 어 아 이번에도 본선에 떨어지면은 좀 곤란해서 이게 근데 또 등장할 때 뭐 임팩트 포인트나 뭐 그런 시그니처 포즈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참 고민이네요 아 시그니처 포즈 내가 갖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네 아니 앉어 앉어 목마르신 분 안 계세요? 서있지 말고 앉어 목마르시지 않으세요? 아니 그 한 입 주던가 그러면 야 저 그 비싼 물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 제가 맨날 호시시 나는 그런 이런 거는 괜찮아 오로지 않다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응 원래 무릎 그렇게 되시거든요 아 그래 괜찮아 근데 제가 뭐랬지 저 뭐 원한다고? 시 뭐라고? 시그니처 포즈나 뭐 이런 게 있을까 시그니처 포즈 원래는 뭐였어? 원래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조우로입니다 이랬는데 뭐 야게 야게 내가 하나 알아 근데 두 배가 형이 알아 나 있잖아 내 거 아 부유 줘 시그니처 포즈 원해 예예 1등 하길 원해 예예예 너네 깜짝 놀라 진짜 나는 몰라 잘 봐 들어가 들어가 원샷 체크했어 원샷 들어간 다음에 센타라고 하나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치 그치 센타로 가 예예 그래서 정면을 봐 예예 그 다음에 이 안경 내가 봤을 때 이거 쓰고 내가 빌려줄게 예예예 이거 잡아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요 그리고 역을 내리면서 사랑해 눈빛 이거만 하면 돼 이거들 이거들 짧고 굵고 좋아 아 한 번 해봐 이거 쓰고 해봐 나는 몰라 내가 아무나 안 빌려줘요 어머니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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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고 센타에 섰다 센타에 섰다 센타에 섰다 센타에 섰다 센타에 섰어 센타에 섰다 그리고 오른손을 올려 올려 잡으면서 한 마디 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서희 사랑의 눈빛 그렇지 그렇지 됐어 안 봐도 1등 안 봐도 1등이야 자 그럼 노란 소절 번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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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곡도 중요한데 선곡도 선곡은 제 선공개곡으로 선공개곡이란 게 있어? 특효를 준비해 여기서 먼저 공개하는 여기서 보면 아버님 조심하십시오 특효가 곧 날아갈 거여서요 특효가 뭐예요? 특효 특수효과라고 합니다 너무 저문용어 쓰시면 알어 별다주리요 헤이 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로씨 반갑니다 조울호 조울호가 부릅니다 무슨 일이야 나 진행할게 진행 내가 진행해줄게 그래요 그래요 미안해 제목이 뭐예요? 제목은 제로스텝입니다 제로스텝 조울호가 부릅니다 제목은 제로스텝 아유 제목은 제로스텝 예쁘게 봐주세요 제목은 제로스텝 사랑의 눈빛 아유 아유 뮤직 큐 5 6 7 8 저 푸른 하늘을 보렴 헤이 헤이 너와 내가 숨을 쉬는 곳 와 이 노래도 들어보죠 저 푸른 하늘을 보렴 어 그런가 익숙한데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곳 비록 난 지금 아유 좋다 야 좋다 비록 난 지금 지금 무명인 가수이지만 난 지금 행복해 난 지금 행복해 난 지금 난 지금 행복해 야 아 이거 대박났네 아 좋은데 대박났어 아버님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그게 대박 다 대박이야 좋아 좋아 좋다 특수효과 타이밍 괜찮으세요? 너무 좋았어 너무 괜찮았죠? 예희씨 너무 좋았어 아이 참 좋아 아버님 이번엔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엔 된다니까요 윤호씨 하 윤호씨 보니까 처음 봤을 때 조금 안타깝더라고 나는 형이 막 너무 칭찬을 해야 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형이 솔직하지 못한가 그 생각을 했지 나는 형보다 임팩트가 너무 약해 솔직하지 못해 손님이니까 그런 거고 근데 나는 내가 그거 알려줬잖아 이거 이거 눈빛이 와 그걸로 간신히 하나 얻어 걸렸어 그러면 돼 무명이 왜 무명인지를 말을 해주더라고 우리 영웅이 형 같은 경우는 그러질 않거든 맞아 맞아 형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 그치 그치 아버님께 배운 이 포즈로 꼭 본선에 진출하고야 말 겁니다 아니요 부담스럽네요 근데 마이크 그걸로 써야 되겠다 이거요?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네? 아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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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액이 올 거잖아 저거는 한라산이거든 한라산 아 네 고향 아니야 아유 내 고향이 네 고향이지 형아야 아무튼 저기가 기깔랑이야 그러니까 알잖아 제가 직접 준비한 아유 역시 술상이야 술이 있어 얼굴에 좋아 좋아 술이 있어 아니 이게 여름에 발라도 메이크업을 안 한 느낌이야 커버력도 너무 좋고 야 이거는 뭐 초 밀착 밀착된 느낌이 나잖아 어? 커버력도 너무 좋아 나도 좀 해줘 봐 알겠어 와 어? 느낌이 달라 이거 아니 피부가 너무 좋아 암튼 너무 좋아 어 역시 이게 많이 필요해 이거 써보셔야 되거든요 여름에도 답답하잖아 이거는 써봐야 돼 이거는 어 라니언즈 멜로 쿠션 오래오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너무 내 스타일이야 사실 아까 을호 씨 노래하는데 진짜 잘 불렀거든? 근데 이거밖에 안 보였잖아 우리 형이 옛날부터 소주에는 또 일가견이 있는데 아유 이쁜데 아유 이쁜데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 이거도